제가 그 배운거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된다고? 닥쳐 설명할 거에요 아 챔피언 금지 해야겠다 블리츠 뒤졌다 니네 블리츠 쓰레쉬? 나 쓰레쉬 못하는데 블리츠도 못하는데 바보들 락스 럭스는 누틸이 잘 잡습니다 럭스 스웨인으로 해서 고통받을 필요없어요 누틸러 싸우면 돼요 근데 문도박사를 탑으로 그냥 골라버리네 문도박사를 탑으로 그냥 골라버리네 야 이거 봐 이즈리얼 럭스 사질러스 이즈리얼 신문 모르가나 좀 구리인것 같아요 모르가나 으 브라움하면 하루 종일 쳐맞이는데 브라움하면 부라움은 상대방도 뚱뚱이 서포터 할 때 좋아야 상대방도 뚱뚱이 서포터 뚱뚱이 뚱뚱이 스웨인 지금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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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에요? 네 마리죠? 피우 방지 그리고 AP 그 헤르메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인배방어 얘네들이 담배타임을 갖는다? 우리 둘이 지켜야되요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되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초소병이었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보이면 보이면 바로 튀어 미니언 인저우저 오케이 상대방 잭스 도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개패버려야겠다 개패버려야겠다 저 아이템체크 맨날 하죠? 일로와 도란 아슬아슬 벌어져서 가야돼 이유는 럭스에 2를 2를 다 맞으면 안 돼 피해주고 도깨의 방망이 하나 빼주고 오케이 오케 아아 하지만 사실 안 아파요 나의 방망이 오늘의 방망이 럭스에 2는 제 상황에 표정 럭스에 2는 럭스에 1 레아 럭스에 2 럭스에 2 럭스에 1 럭스에 3 럭스에 2 럭스에 3 아, 이거 안 썼네? 방어막을 안 썼어 사질러서 잡을라고 미포님은 사질러서 잡을라고 근데 미포는 빨라서 괜찮아 사질러서 사질러서 어떻게 바로 왔어? 사질러서 오케 도라드 도라드 오케이 흠 할게 없어 노티를 이럴때 저 빠짐 그 다음에 들어가면됨 아 저 빠짐 그 다음에 들어가면됨 아 아 나 먹을게 내가 앞으로 좀 해서 유도를 해야돼 어 스킬을 나한테 해야지 원딜을 먹죠 그죠? 스킬을 할게 스킬을 할게 스킬을 할게 1. 2. 2. 2. 3. 2. 2. 3. 2. 그냥 가지? 왜 굳이.. 굳이 있는거야 그냥 가 그냥 가 2. 1. 1. 2. 4. 1. 1. 1. 1. 1. 어? 즉사 안한다 우리 라인 그냥 주워 먹기만 해도 되요 으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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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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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거는 내가 안 들어갈래 이거 들어가 봤자 좋은게 없어 이게 우리가 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돼 상대방 안하거든 다이아나? 전력 먹어주고 뭐 얘가 이즈별이 계속 쿠시하니까 막타만.. 막타만 치자고 하자 싸우고 싶을 때 안 싸우는 거? 다이아나? 나대지 마셈 아 다이아나? 하나 뜯어 나도 먹어도 되지? 다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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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포.. 미포도 잘함 왜냐면 아까 내가 이거 물었을 때 궁 날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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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망치랑 쉰 안 남아올 걸?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미포 이게 T1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브론즈 1 승급전 아주 좋아요 럭스가 1위네 가게에 앞서서 이걸 한번 깝니다 아 어 뭐야 아 아니 어떻게 베낄게 없어서 히우스를 베끼지 진짜 이거 쓰잘데기 없는데 난 이게 계속 노란색 떠있으면 너무 싫어요 음 어 음 음 음 있었는데?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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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지기도 해요? 이 마크가? 이거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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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네? 이거 없어졌네? 없어졌네? 이거 없어졌네? 이거 없어졌네? 이거 없어졌네? Parte 1 미니비아 느려지게 하는거 구웅 느려지는거 하면 차라리 신속신을 가는게 많은 편이에요 이거? 그럼 헤르메스 가요? 평타 평타인데? 그니까 난 기절만 치면 얘 기절 얘 속박 기절 이거 끝이잖아 에르메스 가세요 알았어 제라스가 여기다가 미사일을 날릴때가 있어 여기 들어와서 X같은 놈이 여기다 해가지고 골드 타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나는 애초에 더 한발 더 나가 보이면 아래로 아래로 빼면 돼 그럼 얘 이쪽 오겠지? 늦었지 나 못잡지 그리고 카직 쓰고 50이니까 우리 AD 비중이 좀 높네 그만 와 이제 안와? 꼭 저런다니까 아 나 한대 맞았잖아 안때려 근데 미리 가서 하긴 해야돼 제라스가 한번 던지고 싶거든 쿨? 제라스가 처음에 스킬 어디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미 이게 여기 미니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때리면은 이 자식이 좀 할 줄 아는 녀석이야 근데 처음에 그걸 안하네? 위에서 똑 떨어지기? 빨리 2렙을 달려고 하는건데 우리도 2렙이야 우리 우리 이래 안 됐네 오케이 잘 삼미로 느낌 있는데 우리 원거리를 하나 안쳤구나 우리 원거리를 하나 안전하게 우리가 이거 저거 아직 안주냐 이렇게 다 들어가줘 들어가줘 나한테 시선을 끌리게 해야돼 들어가줘 다시 들어가줘 자 들어가줘 그치 내가 맞는게 낫죠 오케 아이씨 오케 여기까지 사미라가 잘하네 내가 좀 못했는데 사미라가 잘해 아이씨 3렙 하지만 내가 맞는게 나 내가 계속 어그로 끌어서 안그러면 사미라가 맞아 이렇게 앞으로 오케 오케 어신넙쌈 누군 하나 먹어 계속 불편하게 50 미드 시간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유리하죠 아씨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내 앞에 좀 가줄게요 쟤는 마나도 없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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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츠 자 점검 안들어갔어야됐다 왜냐? 안들어가도 이득이니까 오케이 미니맵에 안보였는데 들어갔다 못참고 맞는게 인간적으로 싫었기때문에 오케 이거 그냥 버스만 타도되고 사미라 또 잘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CS만 먹어도 되거든 와드 와드 아 아 아 자 우콩이 우콩이 어디를 가고싶어요 그죠? 우리 라인이 제일 밀고있기때매 오고싶잖아요 그죠? 제라스 아이씨 6랩 5랩 5랩 어디있는거야? 5랩 여기다 내가 맞을게 아이씨 너무 멀었나? 풀 뺏으면 빠지지 그럴까 근데 내가 빠지기가 힘든게 사미라가 계속 들어와 그 아까 쿵쿵쿵 할 때 전멸 빠쓸 때 그냥 안가는게 낫다는거지 아이씨 아이씨 어서 지라스 이제 오겠다 우리 전력 먹으니까 모공 탑에 있었네 시바 왜 이렇게 나대나 했는데 그냥 그냥 나댄거였어 계속 스킬 빼줘야 돼 계속 불편하게 모공 일로올거 같은데 이제 근데 잘 피한다 응? 오공 디드 전멸 빠짐 전멸 빠짐 전멸 빠짐 전멸 빠짐 전멸 빠짐 전멸 빠질 전멸 빠짐 년 전멸 부쪽 저이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한개 없네 흠 흠 b 아 6킬 아니 요거까지 가면 이제 제라스는 물리ák 사망 입니다 이제 플래쉬도 없고 . 한 번 이겼죠? 안 갈게요 아 내가 닷을 맞췄으면 전멸 안 써도 되는데 저거를 안 부셨으면 되는데 부셨어 야 너 죽으면 안 돼 그라가스 오케이 아이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아이고 탑이 다 잘 컸다 바텀도 잘 크고 피해복한 애는 없으니까 3일에 잘하니깐 기사의 맹세 같은 거 가줄게요 아 아 아 미라야 미라야 그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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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궁이 바로 안 들어갔어 궁 바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왜 궁을 눌렀는데 안 됐지? 안 눌리고 아 사미라가 너무 급발진을 한다 저쪽 세명 막 두명 있는데 막 그리고 글가가 한 번 더 뇌절 아 용 1분 제압 다 좋네 아 아이씨 가짜였어 아! 씨바! 아이씨 씨바! 박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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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업 키가 잡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가는게 날거같은데 가지마 가지마 그만 왜 자꾸 들어가는거야 오라고 하니까 안오고 저쪽은 막으러 가긴 해야돼 체스 칠까 다치 우리 카직스 없는데 와 거길 들어가서 또 살아나갔어 너무 깊어 우리 카직스 샷커맨 샷커맨 그니깐 okay 이 동생 이 동생 헤헤헤 이거 가자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왜 이렇게 뇌저르래 자꾸 한명씩 아 왓이 있었어? 아 야스원 여기 왜 들어가는거야 하나씩 일로와 거기 얼씽거리지 모르고 크라가스 텔 없잖아 와 아 어고 아 아 또 야스원 없었어? 하.. 죄송.. 나 다 있다고 생각했지? 아 그게 안 태어났어? 하이씨.. 그만 가.. 그만 가..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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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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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바로 생존자.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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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와 좀 잘한다 아 얘네가 싸움은 잘하는데 존나 왜저래 진짜 끝내 끝내 아 못끝내겠다 싸움 잘하는데 존나 왜저래 진짜 그니까 라인전에서 키를 그렇게 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거의 다 왔지 뭐 사실상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아까판 왜 이겼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긴 줄 알아요? 바론 생존자 사미라가 살아서 그거 없었으면 다 죽었으면 안 됐어 지정 생존자 나 너랑 듀오에서 브론즈 승급자 떨어졌음 피즈로 하는 건 별론가? 15승 21패까지 끌어올림 형 본캐 가져오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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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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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 본인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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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캐릭터 계정 만들었다고 해놓고 버리는 계정으로써 헤 매관매직박으로 안그러면 진심으로 안해 직박이형 매관매직박으로 해야 진심으로 안그러면 실험픽한 자꾸 그 허팝실험실 돌리려고 그래 아 들리세요? 아 잘들립니다 실험 오늘 보내드릴게요 아니 왜 버리는 아이디로 오셨어요 아까 아니 아니 이제 그거를 좀 주력으로 해보려고 그게 올챔이거든요 일단 실버 박아놓고 또 피즈로 좀 놀죠? 아니 피즈 안해요? 아 안해요? 피즈 똥캐요 아리는 어때요? 아리 그때 하니까 좋던데 아리? 아니 그 조밥대전도 있고 일단 서폿 하겠습니다 조밥대전때는 님 서폿 못함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서폿 밖에 못하는 조밥이 한 두세분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마도 못할거야 아 그럼 딴거 해야 된다 나 정글만 안하면 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니까 정글만 안하면 돼 일단 섭외는 다 될거 같고 지금 스튜디오랑 그런거 알아보는 중 그 MSI 해설진 좀 붙일게요 네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해요? MSI 거 뭐 포니나 뭐 아아 조밥대전때요? 포니 영국에 내일모레 온대 그래서 토요일 비오느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고급 인력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단군 님은 그 조측 케이스 셔갖고 이번에는 그냥 또 우리때문에 그 좆밥들 더 큰거 할때 도와달라고 했고 일단 모아보고 단군 님은 플레이어 아니죠? 단군 님이 오기에 너무 쎄요 침착맨 님이 진짜 완전 고점 하이엔드에요 그러니까 나도 빠져야돼 사실 사실은 그래 아 저 하면 안 돼 진짜 하이엔드이긴 한데 하면 안 돼 또 침착맨 님 롤 좋아하니까 다른 분들도 침착맨 님이 또 해야 또 다른 분들도 재밌게 하니까 맞아 주우재 님 박정민 배우 님도 하니까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아 하는건 좋은데 아 상처 드릴까봐 저의 플레이가 남에게 상처가 되면은 이제 상대 쪽에 두 분 먼저 짝짓기 하고 또 하면 돼 또 개심하게 럭스 하네 아 나 노틸 사면 노틸 하기 싫은데 아 서퍼지구나 뭐 정글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정글 없습니다 그럼 잘하시는 거 그냥 럭스 버기뚜니까 자르만 들어가면 꼼짝 못한 자르반으로 할까요? 자르반도 재밌어 샤코 아 샤코 아 샤코 나 대처 잘 못하는데 사미라 오케 어 사미라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어 키모 노틸하고 궁합이 좋아서 샤코가 그거 퓁퓁하면은 그냥 한명 죽잖아요 암살 예예 그거 방지하는 법 있어요? 베인이네 본라인 그냥 방지하는 법 없습니다 터지러 오네 뭐야 이거 다 물렁살 모임이네 니가 먼저 들어가 니가 먼저 들어가 조합이네 이거 진짜 우리가 이닛이 어 말파 미쳤다 이거 이거 질 수가 없다 인식 팡 들어가면 저쪽 그냥 도망가다가 끝난 아니 말파를 여기서 해주는게 대박인데 이기면 되죠? 아 어떻게 재밌게 해요 이겨요 아니면 이기는게 재밌는거요 이기는게 재밌다고요? 네 어 아닌데 재미만 보면 진짜 나 재밌게 해줄 수 있긴 한데 승패 이기는게 재밌는거요 이기는게 재밌는거요 이기는게 재밌는거요 이기는게 재밌는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샤코가 좀 약간 변수임 어 샤코 좀 나 사실 대처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놀면은 조져지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놀면은 조져지는거에요 뭐 역버프하고 바로 바텀으로 내려올테니까 좀 당겨 놓으세요 네 딜교 해놓을게요 럭스 풀정도 빼놓을게요 자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르반이 이거 먹고 먹고 내려오죠 그럼 우리는 2,3렙쯤에 네 딸 수 있게 계속 딜교를 시도해서 이제 약간 절임을 해놔야죠 샤코도 티모 도와주러 안갈거 같거든 네 그죠 그럼 저쪽도 바텀에서 3대3이 아래 3캠 먹고 올 확률이 높아요 벌어줄 수 있다 미라야 일로와라 내 그림자 정도면 스킬이 산성되었습니다 이거 아까처럼 미라 CS 먹기 좋게 내가 앞으로 나가서 스킬 계속 빼줘야되요 스킬 계속 빼줘야되요 근데 샤코가 와서 안좋을거 같은데 딜교 딜교 이씨하는 느낌이네 그죠 어 뭐야 나이스 거기까지 거기까지 시바 그만 어 어 흐허 잘했는데 시바 어떻게 잡은거야 저거 말이 안되잖아 저기 샤코 일로왔어요 조심 응 그 안쪽으로 들어온거 봤음 시바 어떻게 이긴거야 나 강타가 없는데 갔을거야 샤코 그리고 시간낭비 오지게함 우리 여기 아래 봐주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냥 먹을게요 이제 그냥 먹을게요 이제 네 그거 먹고 천천히 하세요 우리 뭐 네네 럭스 럭스 전멸 빠지고 베인도 빠지 베인 안빠졌나 베인 빠졌을까 3이랑 검 3개 3돌이 2렙 2렙 1렙 1렙 2렙 몇 피가 없어요 네 흐흐흐흐 어구, 보고피해가? 샷코 내려옵니다 미드 샷코 당해 주지면 안 되거든? 네 샷코 내려와요, 여기 있어요 왔다 있을게요 어? 와드가 있네 어떻게 알았지? 와드로 박았나봐 샷코 안걸리면, 안걸리면 무조건 이길 오케이 샷코 3렙 샷코 지금 3렙 됐어요? 몰라 계속 3렙이었어 또와, 또와 아마 거기 밖에 갈 데가 없을 거예요 미드도 지금 레드가 이겨나 봐 아 왜 가는 거야 제또 아 내가 땡겼어야 됐나?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땡겨 이거 샷코 그거 무시하세 천천히 하세 천천히 하세 뭐 하려고 하지마 그냥 이거 마 먹어 아 그냥 먹어 아 이거나 좀 아 씨 씨바야 4렙인데 뭐래 꼭 이기고 싶어요? 아니 졸라 답답해 진짜 아 꼭 이기고 싶나보네 아니 저기 뭐 이거 안 올라가도 되는데 어차피 뭐 그냥 천천히 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자꾸 막 재촉하니까 아 뭐 막 짜증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음 흐흐이 시호 3렙인데 뭐 뭐 하자는 거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바텀 바로 바로 갈게 왜냐면 이거 라인 바로 밀려가지고 이거 이거 라인 그 있을텐데 그죠 시작 고 고고고 자리 차치했습니다 아싸 다우시 드론 사미라 니 핑은 이제 없어 아 핑을 찍어서 또 핑 찍네 사미라 사미라가 베인 가재 알려주지마 짜증나니까 알아서 사미라가 빠지래 사미라가 용호인데 만..마나가 없네 자꾸 계속 안보이 미드 눈치 깠다 뭐야 럭스 여기 와데요 전날 빠짐 한개 네도 먹는 중 여기 여기 럭스 럭스 저 와드가 없어요 다시 4초 사미라가 컨트롤이 좋네 샷코탑 샷코탑 하나 몰래 그거 한 번 하고 집 간 다음에 전령 한 번 같이 뛰자 네 사미라니 저 전령 변호 올게요 나 여기 갔다오 어 쟤드 집 가니까 제이스 한 번 콕 아 쟤 근데 너무 호전적이라서 불안한데 사미라? 응 괜찮아 사미라님 저 집 아 저 저 바론 애기 나 파티 말고 이거 딴 걸로 못하나? 아 알겠다 없죠 샷코 바텀 있다 어 가자 저기 와드 잘 해놨지 저기 핑와드가 넌 와 그냥 네 가둡긴 하겠다 샷코 바텀이니까 T1식 T1식 와드 아 그전에 죽을거 같애 사미라 사미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미라긴 하네 잘하는데 제이스 개 아프다 나 여기서 와드 여기 샷코 미드 근데 잘한데 피지컬이 살아있는데 샷코 여기 오는 중 저도 따라가요 잡았어요 전령 풀게 네 전령 풀어요 다 딸 수 있게 이거 다이브 갈게요 아 뭐야 나 속박걸림 흫 아 럭스가 들어가서 이거 시렐리아 가면 돼 개빠르게 그럼 이기 그냥 덮치면 되지 저거 있다가 제이스만 저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없는데 사미라 전령으로 또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죽어서 돈도 덜 먹었거든요 신남 어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신남 와 사미라 솔킬 근데? 어 안 맞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쟤도 빡치 그리고 이게 마공점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무서운 깜짝 놀라게 된 경직 효과도 있어 안 먹어? 태울거야? 씨바 나는 안 부서진단 말이야 개같은 어 형 형 제드 제드 제드한다 사미라 범에다 범에다 버킹 제드가 졸라 못해 제드야 넌 주인공이 아니다 미안하다 점멸 빠짐 점멸 빠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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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득이야 뭐야 부시면 될 듯 너네가 미드 올라가 줘야 될 거 같아 제가 너무 못해 가지고 제드 좀 살려줘야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저게 터졌네? 제압골? 바텀 10킬? 바텀 10킬? 바텀 10킬? 다 올라온다 여기 럭스 궁 있거든? 네 럭스 갈게 두명 제이스 생일하거든? 응 저, 저 옆에 있을게요 제이스 카바 아래, 약간 아래쪽이 궁이 없어, 강타가 없어가지고 미드 밀어야 돼 미드 밀고 전령으로 우리 전령 봅시다 탑 한번 들렀다가 줘야겠다 삐지겠다 아 뭐야, 죽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오티 나이스 철령 얘, 얘, 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티모 왜 안 잡아? 철령 2차전 갑니다 근데 사미라가 멀어가지고 사미라가 멀어가지고 사미라 있을 때 하는게 안전하긴 네 아 네 제드님 제이스 뭐 막 꼬으면 잘하던가 채팅도 공격적이야 아씨 아 내가 봐줬어야 되는데 먹어야되는데 가 이거 나 도와줄걸 나 궁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궁을 못썼어 죄송 여기서 내 잘못 오오 더머시 근데 말파이트 합류하고 한타하면 이거 질수가 있나? 질수가 없어 하지만 모든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여기죠 티머 내려옴 오오 제드 썩어도 제드 예 봐줘 아씨 시바 내가 못맞춰서 죽을뻔 제드 미드 미드 미뤄줘 카정 들어간다 응 미드 세게 해줘야 돼 어 나 졸령 왜 없지? 먹었는데 씹 안쥐었나 아 이미 늦었죠 아 아 제가 잘 몰라 남아나 아 사메 요음 형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가끔 이래라 좀 이게 나이 들면 좀 깜빡깜빡 주머니에 있는 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전령의 눈은 바닥에 있는 거 주술 생각은 잘 못하지 아 여기 아깝네 오 굿 하나 해줘 나 쟤 차단했거든 어 여기서 간다 네 아 지 제이스 싹게요 아 뭐야 존나 아파 아씨 하지말고 아 제드 안해 너무 키워나가지고 너무 아파 나한테 다 털었네 아니네 제드가 먹었네 그래도 아니 남겨놔 내꺼 근데 제드 그래도 딜은 나오니까 용 한번 나 안갈게요 어 야 이거와 일로 아 콜 먹고 있어 알파 가자마자 박을 것 같은데 알파 가자마자 박아도 되게 샤코 있다 나 가는 중 강타 아직 없어요 갑자기 가고 해 왔어요 때리지 샤미라 오면은 우리 이거 안줘가지고 싸움으로 해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디모 제이스 쟤 혼자 못 잡을텐데 저거 쟤드도 킬 주워먹음 어 쟤드 껴 그 나중에 커가지고 괜찮아 제압도 한번 먹었고 쟤드 딜은 나오니까 어차피 손가락질만 저쪽 제이스가 좀 치는놈 같애 CS 먹은거 같애 자칫하면 줄수도 있다고 제이스 잘 노려요 미드 밀면 될거같애 미드 밀면 될거같애 제이스 안치는데 아래하는거 아 이거 지금 늦어서 못zess 이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안 얹는지 뭐 안 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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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 나 늦어acula 안돼 지금 제이스 볼크ols 제이스 제이스 오케이 , 잘 같이 이거 안풀어준거 같애 이제 진짜 된다 와드 있었네 치워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빼자 빼자 오케이 총체적 난고 유리해가지고 이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때 미드 밀면서 시야가 되어있는 쪽으로 굴려라 탑 탑을 못 밀어가지고 굴리겠네 힐 시질대기 없는 힐만 잔뜩 주워먹고 타워도 안부수고 아까 내가 전령 먹었으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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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한테 궁을 써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탑을 못 밀어 아 근데 왜 못 밀어 어이구 샤코 용 용 용 쪽으로 그냥 하죠 우리 삼룡이네 응 먹으면 삼룡 룩 룩 탑을 편하네 이거 가짜 나이스 키모 쟤도 거의 왔어 아아 아 아래 제이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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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와아 말파 박아 왜 안박아 아 아까 썼나보다 없네 있는데? 그냥 바로 먹으면 돼 3이라 있어가지고 아니 그 말파 궁 빨리 들어오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 명 누가 제 말파 같아 나 뿌집 나머지 미드 한명 탁 가야되네 아 그럼 제드가 가나? 아 제이스 개빡도러 패인 없어야지 괜찮아 이제 제드 보이면 딱 뛰어나올수도 있어 어우 아프다 이거 빠져야 돼 타밀아 저거 먹는 놈 아우 그걸 쳐먹어 저기서 왜 정글을 쳐먹니 또 저러고 혼자 들어간다 이거 피가 우리 둘이 넣으면 피가 없어 그냥 위위에 하자 나는 피차거든 열매좀 먹어 타배 타배 두명 저건 따져 일로가자 타배 아씨 아 열받아 빠지자 제이스 왔다 제이스 개쎄 빠지다 아 아 아 제이스 너무 세다 근데 저 어쩌면 어? 세미나 갈리나? 아 바론인데 너무 못 굴린다 그래도 여기 미드 굴리고 있어 아 너무 열받어 3대1인데 얘 죽었는데 아니 왜 혼자 거기가 있어 아니 왜 혼자 거기가 있어 마주치면 싸움 마주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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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ει 강화 plan 마주reck 스펀 저는 뭐 줘야될 때? 우리 그 3용이라 아 그냥 용 했으면 되는데 샷코 아니 그때 3이라 멀었어 그쪽 제이스 말고는 아무도 없어서 대포가 깨심 날라와 아 씨바 평타를 못쳤다 아 평타 쳤으면 궁 안 날라가는데 아 이게 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몰라 계속 추격전하고 계속 잡기놀이해 아 못가겠어 불안해가지고 말파토 쳤다네 말파토 쳤다네 요 얘네는 사먹지기 깎아야 이겨 어떻게 이길줄 몰라가지고 파론 파론 적당히 밀다 파론 여기 오면 될거 같은데 파론가자 그래도 와야돼 파론가자 어 내가 너무 잘해 그냥 바론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파가 잘렸음 그러면 말파 잘렸음 거기서 계속 포격하는데 우리 못 버티면 제이스 CS 300개야 말파가 그냥 갖다 박았으면 되는데 말파는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에게 우리 제이스만 잡으면 그냥 얘기 제이스만 잡으면 이기는데 근데 제이스가 잘해 기사같은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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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지? 제이스가 너무 좋아 이거 제이스만 따면 이기는 호킹을 엄청 많이 쓴 어떻게 많이 쓰는거야 저거? 그냥 저거 CS보면은 이 동네에는 아닌데 제이스 잡고 쭉 밀고 나가면 이길거같아 리드로 갑시다 저거 제이스가 더 아 왜 아 왜 혼자 죽었네 어 혼자 해 내가 딴데 봤어 말파 온다 할게 없는데 나? 나 풀템 얘가 물리는 위치에 없어요 위치에 그리고 포킹 한 두번 맞으면은 우린 빼야돼 제이스 신발도 벗어가지고 너무 아프네 아래 일단 해보자 제이스 금방 왔네 뭐 저래? 또 센다 모여서 모여서 제가 이거 보이면 잡으면 돼 쟤도 멀어 쟤도 멀어 오케이 쟤 제일 작았어 이제 나만 잡을 수 있잖아 안돼? 궁 잘 썼는데 말파 잘했다 말파 잘했어 라인이 없어 라인대로 샤코 민다 아 저기 억제기가 없잖아 뭐다 아 이쪽에 있네 아 억제기 부셔가지고 제이스 8초 되나? 되겠다 이것만 점사만 그냥 쟤 오오우 盆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옹 그러면, 하지 않았을까? 우왕자왕 우리가 몰라서 그런거 아니야? 제이스 7만 3초 들였어 이걸 모르니까 브런지죠 사실 어? 저.. 어? 실버.. 근데 왜..왜 실버지? 두번 이겼는데? 3판 2승하면 실버잖아 크.. 실버.. 골드까지 가기로 했었죠? 저희 그 공약 아 그쵸 아 근데.. 같이 돌릴 수 있어요? 티어 달라도? 아 제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에? 몰라가지고요 아 실버..부실.. 아이언 브런지 실버 셋은 같이 돌릴 수 있어요? 롤이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패치가 그래요? 저도 모르겠네 돌아갈거 같은데 형 몇점이지? 아이디 바꿔와요? 에? 아니 그거 하지마세요 아이디 바꿔와요? 왜왜왜 브런지 3? 저..에..3 형 아이언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나? 안떨어져요 아이 진짜 나도..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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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지 다시 되나? 안돼.. 안되죠? 그럼요 그럼 가죠 아 그리고 우리 둘이 돌리면 지질 않는데 무슨 아까도 내가 정글 진짜 미드도 풀고 진짜 바텀 완전 떠먹였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생각해보.. 사실 제가 다 한거에요 생각해보면 제이스 상대로 제드가 생각보다 덜 죽음 에.. 에.. 또 제가 처음에 그.. 제이스 한번 따져가지고 그래요 그나마 제이스의 실체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말렸나보다 했는데 제이스가 포킹을 잘해 제이스가 더 잘하는거였어 제드가 못하는게 아니었어 그럼 이제 좀 질겜빛 좀 해도 되나요? 네 근데 이기는게 제일 재밌다는걸 알아두세요 아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왜 과몰입하세요? 갑자기 아 진짜 너무.. 너무 빠개쳐요 이들이 자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막 뒤로.. 뒤로 달려가는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게 너무 빠개쳐 제이스 제이스 과거랑 전멸 위치 다름 요즘 승률 70% 이상 각 판마다 거의 MVP 아.. 그럼 부캐네 부캐.. 부캐라기보다는 다른 애가 한거죠 위치가 다르니까 아아아아 다른사람이지 다른사람이지 어어어어 그렇게? 좀 신고해야되는거 아냐? 근데 스페리치가 다르고 승률 좋다고해서 확..확증은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애매한거 같아요 그냥 맵판 기분에 따라 DF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바꿨는데 승률이 올라가더라구요 이러면 뭐 뭐라그래 사실 그치 그건 맞네 그건 뭐 확정어..확증은 아닌거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응 그니까 친구꺼 빌리든 아무튼 그.. 원래 주인은 아닌거지 그.. 근데 친구꺼 빌리면은 안되잖아요 근데 그거 내전에서도 안되겠죠? 그니까 그게 뭐 랭게임이나 다른사람들하고 할때만 안되는건지 저랑 침착맨님이랑 일대일 하다가 둘이서 기열이가 내껄로 침착맨님하고 일대일을 했어 그것도 안되나? 안되죠 남이 섞이지 않아도? 우리끼리 둘이 테스트해도? 네 안되더라고 저 그 호민이형 봇전했는데 아니 그 봇전은 남들하고 어울려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안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한걸걸요? 다 봇 넣어서 9개 다 봇 아.. 그래 안되는구나 내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호민이형만 안되는게 원칙이 맞을거 같긴 그니까 이게 롤이 엄청 민감해서 사실 우리 옛날에 게임할때 그냥 나도 한판만 시켜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잖아요 근데 롤은 이게 워낙 민감하다보니까 애초에 그냥 딴 말 나오는게 싫어서 그냥 건들기만 해도 그냥 대리 이렇게 그냥 정한거 같애 뭐는 해주고 뭐는 해주고 막 이러면 이제 되게 막 이런 상황은 또 이러고 그니까 정하기가 녹턴을 자체밴을 했네 아 조이 싫은데 조이가 나왔네 아 조이 보통 잘하는 애 아니야? 네 키아나도 잘하는 애가 해 원래 아 맞어 키아나도 좀 빡센데 키아나 좀 컨트롤 나 좀 자신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벌레 한번 지금 잠실구장에 벌레가 많거든 아 벌레 벌레 잘하세요? 벌레 뭐 다 못해가지고 아 알리스타 오래 살면 스웨인 그거 체력 체력 보호제 피주머니 너무 무서워 알리스 알리스타 하면 피주머니 피주머니 니달리를 하네 어 아 왜 고수들만 하는거 하는거야 카직스 키아나 니달리 아 이거 고수들 밖에 없는건데 다 고수들이 하는건데 고수들 캐릭터 빅토르도 고수죠 조이 빅토르 고수 아니에요? 빅토르는 그냥 범용성이 있는데 니달리 키아나 조이 이런거는 못하면은 성능 조이 저거 뭐야? 서포트인가 본데? 빅토르랑 초가스가 서포트일 수 있어 아니 다리우스 미드 아 그러네? 조이가 서포트이겠다 다리우스가 정글일 지도 모르겠다 다리지 정글 초가스가 정글이 되나 모르겠네 초가스가 정글을 해도 미드 캐릭이 두개니까 조이나 빅토르 하나가 서포트이긴 하겠죠 조이나 빅토르 하나가 서포트이긴 하겠죠 서포트이 조이 빅토르가 될거 같은데 서포트 조이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얘를 벤에서 정글일 수도 있어 다리우스가 정글이네 다리우스 정글에 탑 초가스에 빅토르의 조이가 서포트이네 감전 조이네 아 나 싫은데 조이 나 스킬 잘 모르는데 멀리서 쭉 땡겨서 새총 쏘기랑 재우는거랑 스펠 주운거 쓰기 근데 그 쿨을 몰라 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쿨 모르면은 사미라 아까 개야? 아니지 몰라요 개쎄 끈빡끈? 개쎄 끈빡끈? 어 이거 되게 각이 안나오네 Q. 네 소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 상황만 잘 파악하면 소민이는 따라온다 질 아 그거 궁이에요? 다시 원위치로 오죠 요네처럼 내가 먹었나? 도와줄게 이거 먹고 갈까? 이거 먹을거야? 안 돌아가고? 여기서 먹으면 진짜 싸움이 아니 이게 먹을 순 있을 것 같은데 괴팍해져 게임이 지저분해지 나 혼자 할게 몇대만 때려줄게 먹었어 조이만 도와주네 가리우스 가리우스 벌써 갔는데? 나도 가는 중 아 C E를 쓸걸 아 라인 막겠네 엑 엑 ensed fly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저희도 잘 못 맞추는데? 오케이 맞아 죽어 뭐 못 맞춰 쟤네 아 아 씨바 사미라가 잘해주는데 죄송 다 타리우스 수면을 피해야겠어 잘한다 3이다 조이 잘해? 3이라 잘해 사미라 사미라 하는 애들은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 워낙 좀 어려운 캐릭이라 안 놔둬 안 놔둬야겠다 안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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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 아파 아씨 아씨 누가 먹었지 야 거의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못 가 못 가 이 이 어디 이래 이 그 이 이 아 이 이 round 보살형이죠? 다 가요 거기 거기 오오오 아 킬을 못났어 근데 퀴아나가 잘한다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전령한번? 전령가요? 우리끼리 하면 안될거같은데 둘다 조져가지고 어 피하나봐 칠까? 아 아씨 안맞았어 아 개빡끄러 아니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걸렸어 내가 앞으로 가면 딱 돼가지고 안간다 아 이럴 때 니달리가 가끔 집에 가던데 퀴아나가 잘하네 자리부터 전령적으로 잡고 퀴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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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아봐 퀴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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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mitted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아이씨 잘해 근데 바텀 얘네 잘하는데 얘네라는 건 상대팀? 응 상대 우린 더 잘하잖아 상대팀 이 점이야? 직각인데 악무 하나를 더 얻는게 뭐 대수라고 아 씨발 아 안돼 우리 피가 없어 이거 잠에서 깨어나야 겠다 근데 킬 말고는 쓰읍 주워먹어가지고 당겨보라는게 그 E 맞춰보라는 얘가? 나 이제 가볼게 우리가 밀어가지고 아래에 가볼게 아래에 가볼게 아 아 씨 아 씨 없네 없어 씨발 왜 죽어? 어 뭐야? 몰라 뭐가 터지면서 죽었어 뭐에 죽어? 조이에 죽었네? 잘한다 미드 밀어서 갱춘 갱춘 상업만 잘 파악하면 승조 따라온다 키아나 좋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텀 좀 버텨줘 아 너무 아파 빠지자 스킬 12개 맞췄네 스킬 12개 맞췄네 스킬 12개 맞췄네 스킬 12개 맞췄네 어 바텀 안 보여 집 갔다 전령 한 번 뛰자 퀸춘? 네 일로 오려는데? 말 안 들으면 삐져가지고 맞추고 와야지 직간에 까마비들 근데 키아나가 잘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대체 이거는 버스만 타면 돼 어 얘 먹고 있다 이거 근데 거기 2대2하면은 이기는거 아니야? 이겨 이겨 근데 키아나가 안오고 저 들어가서 자꾸 잡을라고 해가지고 불안해 키아나가 파종합 앗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립을 너무 못맞추긴한다 근데 여기 3명이 다 모여있어 탑을 버리고 요거 다 있는거야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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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망 네 cuarto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 끌고 있으면 사미라가 함 차라리 이게 나 빼달았구나 응 그래서 여기로 다 모아 놓으면은 키아라가 함 다리우스 보신 분? 사이브 가져갔어 가는 중 여기 다리우스도 있어 조졌네 왜..왜 쪄 에? 다리우스도 왔으니까 얘네 2킬 4킬인데 3 대 3으로 했잖아 아..아 바텀이 키아나가 주이고 10초 용 10초 키아나가 근데 원래는 세네가 다음 오브젝트 쪽 라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코피아나 엔 뱃 뱃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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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뱃 에어 에어 아 근거 없이요 키아라가 없는데 우리 그냥 대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빅토르다 빅토르 형 뭐야 우리 놓고 가 그냥 가 먹지마 아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운명이 전진하는 곳 여느 인간처럼 파괴했습니다 쇠인이 마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시 흑 헤헤 오케이 키아나가 고속도로 뚫죠 다 죽여도 그만이죠 아 키아나님만 믿고 가야겠다 아 가리우스가 먹어 그 아까 우리가 피가 없어가지고 바텀에 져가지고 탑 이겼고 정글도 뭐 이정도면 이겼고 미드 이겼고 바텀 바텀 터짐 그 진짜 두려움이다 흠흠흠 바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키아나가 큰거야 흠 흠 흠 제 주제와 을무를 알고 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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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안하고 싸미라 옆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저 근데 포킹이 너무 아프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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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아나도 잘해가지고 탈리우스 나 멀어요 퀴아나 칩 퀴아나 칩 어? 먹자구? 아이 누가 다리우스가 아래 보여가지고 먹자는 거 같은데 아니 여기 근데 이거 있는 거 같거든 여기 초가스 퀴아나 숨어있다가 라임은 멀어요 어 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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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퀴아나 간식 맛 없네 오케이 나이스 라임 미드 이거 오우우우우 아 사미러 잘해 어 호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 오우우우우우 removes 내가 하야나 empieza extraordinary 얘..얘 누구냐? 이달리도 처음에 막 염살 치더니 후우우우 아! 아.. 아 그냥 나..내 의지대로 할게 아 근데 우리 진.. 아 못하긴 했는데 진작에 빠졌어야 됐어 그니까 그냥 나.. 빠지라고 할거.. 들어가줬네 정에 이끌려 정에 이끌리지 말라고 했거든 저 이즈리얼이랑 조이..만 좀 조심하면 돼 우리는 키아나가 있으니까 키아나만 보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계속 사미라 옆에서 나 그냥 옆에서 비벼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내가 키아나봄 니가 사미라 니달리 게임 플레이 니달리 모자까지 나와가지고 괜찮 키아나 근데 좀 디피한다 좀 무섭다 응 탑 픽토르 저거 이거 한명 막아야되잖아 미드를 밀어야되는데 미드를 밀어야되는데 근데 들어와 다리오스가 아 근데 키아나가 없었어 가야돼 근데 우리 키아나 없잖아 키아나 없잖아 가 아 아 갑시다 이 용 어떡하지? 이 용 버려야되겠네 니 저거 왜 미는거야 아 이거 정에 이끌리지마 아 쟤네는 말아서 도망가니까 내 뜻대로 이거 먹으면 안되나? 지금 키아나 없어가지고 안되네 미드 가야되는데 미드쪽 가자 아씨 걸림 쟤도 없어 니달리도 쟤 니달리 용을 먹으려고하네 형 이리 오세요 키아나 없어 우리가 미드 밀면서 가야되는데 자꾸 사미라가 불안한지 계속 키아나 저 레드 먹고온다 레드 먹고올때까지 절대 절대 버텨 포킹만해 W만 W만 어? 어? 위치가 너무 안좋아 그럼 사미라 집에 가는데? 근데 맞추기가 힘들어 뮤치아 키고 와가지고 근데 키아나가 오브젝트 위주로 저 안해주네? 말해 키아나님 아 키아나는 막으로 가긴 해야되는데 우리가 위치가 좀 안좋았어 퍼져있는 흠 저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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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쪽 시야? 안 먹겄어 뭐 탑을 이렇게 먹다 말지? 초가스 우리 둘이 못 잡잖아, 그치? 응, 빠져나, 빠져나 아니 여기 탑 다 타 저거 이거라도 먹어 땡, 땡겨졌다 죽었네? 또 던지네? 800원 먹어 왜 이렇게 빨라 얘네? 퀴아나만 도와줘 아니 퀴아나가 좀 잘하는데 이게 라인 관리같은데 이상하나 선택은 불변의 법칙이다 진실도 예언은 아니지 퀴아나온다 퀴아나온다 두상 땅땅 이게 맞아 내가 혼자서 뭐 하려고 하지마 올 때까지 그냥 앞에 라인 봐가지고 퀴아나 들어갔다 아아 아씨 아 왜 나만 퀴아나온다 시아나가 멀어 나는 왜 빅토르 먼지에 맞아가지고 다리우스 저거 피차는거 있지 않아? 될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외로운 싸우외로운 싸우 이지레린데 뭐 뭐 봐 오오, 잡았다 창으로 막았다 방심해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칠했어요 방심해서 오 호오오 잘한다 형, 우리만 잘하면 돼 아 좋아 좋아 나 이제 됐어 이제 접음함 아 다리우스가 갑자기 킬을 중대 쳐 먹는데 쪼갔스 여기 다 몰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형 거기 다 몰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 먹었어 용 45초 안먹는다 집에 가는? 어? 안먹음 바론 안먹음 고식할거다 더 깨우칠수록 더 많은 비밀이 있음을 알게되지 와 니달리가 쎄 갑시다 여기 붙어줘 니달리도 괜찮다 근데 키아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대치만 아 대치만? 키아나 올 때까지? 안오잖아 그니까 키아나가 라인 밀거나 오든지 할 동안 우리는 그냥 대치만 나는 절대 안들어갈거야 아 근데 이거 치만.. 쳐도 되나? 여기 이거 지워야되는데 와드 없어? 아니 그 맨즈? 아 피아나왔다 오케 맞췄다 나이스 유치하 빠짐 바론? 아아 바론 픽토르 잡고 바론은 이거는 먹어도 돼? 나 근데 강타가 없는데? 어쩌지? 안 올거야? 키아나가 라인 잡아주니까 확실해? 아이씨 완전, 완전 뒤에서 쏴야겠다 픽토르 3이라 질까는데? 3이라 괜찮아 우와 아이씨 픽트? 다리오스도 올거 같은데? 다 아프네 지금 오우 인생이 주마등처럼 미쳐가는 그 순간 비밀 역시 다리오스 가야? 아아 키아나가 탑 뚫었어 거의 걸렸다 오우우 아 내가 먹었네? 잘한다 13명에 골드 가겠다 됐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드디어 미쳤다 이 팽팽하던 선을 무너뜨렸다 형 우리만 잘하면 이기는 거였어 진짜로 우리 그냥 둘 중에 한 명만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거 다음판 10분임 아 또 또 피달기 교전 전에 어 쟤네도 키아나 집에 간다 키아나 집에 간다 키아나 집에 간다 키아나 있을 때 아 근데 나머지 다 이제 잘함 아 이제 괜찮아? 다 키웠나? 3이라 3이라한테 붙어줘야겠다 근데 다리우스가 좀 약간 되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던지는 느낌이네 3이라? 3이라 가는데? 불 끌게 아 뭐야 키아나가 이득 봤어 괜찮아 키아나 이러는 동안 오케이 오케이 2대 2교환 알고 한거지 네? 알고 한거지 아 그냥 다리우스가 온건데요 아니아니 키아나가 이득 보고 예예 오케이 나 날개 핌 벌레 바텀 제가 밉니다 키아나 여기 사람 아닌거 같은데 키아나 CS 먹는거 보니까 여기 사람 아닌데 애초에 키아나 고르는거부터 그렇고 근데 저희는 버스 탈 권리가 있어 전판에 버스 제이스 우리 이겼잖아 아 이거 카직스 말고 그거 누구야 사미라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다 예? 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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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게 날거 같은데 빠지는게 용 용 난 키아나랑 한몸 그 사이에 저는 와드 와드 작업 아 너무 좋다 용 그냥 먹었죠 이거 사실 이거는 레드는 키아나님 핏이고 뒤에 바로 다리우스 다리우스 아래 다리우스 다리우스 나 일로 가기 싫은데 위로 와야돼 어 근데 키아나 용 우리한테 맡겨놓고 가는데 안오니까 하지만 우리도 세게 왜 항상 사 왜 항상 사십분 경기 하지? 왜 항상 사십분 경기 하지? 아 내가 조금 중간에 좀 헤매가자 이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늘어났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거 위주로 키아나가 뭐고? 다리우스 아래? 형 우리 둘만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뒤에 다리우스 아 쟤 저 저 아 쟤 쟤 죽었다 아아! 멈춘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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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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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지 속았어 어? 어 나 이거 이겼어 아아! 내가 내가 최대한 스킬 뺨 알고 와 내가 스킬 뺨 오케이 내가 스킬 뺐어 내가 쟤 내가 뜨끌어 당겼어 마지막에 스킬 뺴는 거 아니었으면 저거 겟세끈빡은 죽었을 수도 있거든 안그러면 저거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잘하네 잘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만 상대가 나보다 잘해? 서포트 차이 애진다 라고 키아나님이 예.. 예고를 했네? 왜? 아냐 아냐 키아나 아이디가 그거여가지고 정글 차이 애진다 아냐 내가 무슨 말을 이거 그 학원 한 명 더 내려왔는데 자랭으로 아 형 다른 신고 다른 플레이어에 신고가 접수되어 최근 플레이하신 게임에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 채팅을 한 플레이어에게 제재를 적용했습니다 아하 아니구나 내가 했구나 아니네 뭐지 이거 몰라 나도 그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거 같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내가 했는데 이거 모챔실 왔거든 잠깐 나 화장실 응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거 같은데 방금 플레이에서 아우 나 나쁘지 않네 조이랑 비슷하네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근데 라인전이 어려운 이유가 이즈리얼 똥 피하기 조이 똥 피하기 내가 사거리가 짧어 그냥 좀 하기가 힘들어 내가 억지로 땡길라고 가면은 쳐맞고 안 하면 계속 난타당하고 좀 어려웠어 그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맞춰 이 일을 아 좀 상성이 안 좋았어 뚱뚱이였어야 돼 상대가 뚱뚱이 짠 자요? 와사비 치킨이요 나 가... 가야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시라서 근데 오늘 다 이겼다 우우 미친거 아냐? 어 여기까짓만 음 근데 막 캐리에서 이겼다는 느낌은 없네 아 나 실번데 이거 쟤 조밥 대전다 하면 안 돼. 나는. 응? 아니 솔직히 진짜로. 난 따로 그 실버들 노는 데 가야지. 응? 걔 도네? 얘 왜 이렇게 npc같이 이렇게 있어 항상? 아아. 초대해주세요. 형 이제 가야되요 저. 아 간다고? 네 10시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서 다시요?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밤에 롤 할때마다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나도 맨날 그래. 근데 왜 하는거야? 어? 근데 왜 하는거야? 피곤할때 그 맛이 있지 않아? 약간 그.. 그런가? 그런가? 그런게 있나? 어디갔어? 그런 맛?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환상적인 듀오. 올승. 우리 전승이죠? 네. 전승. 그거는.. 아 오케이. 이따 자랭팟 올 수도 있나요? 저 빼고 하세요. 어저께 승화아빠님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서 시무룩해진. 알겠습니다. 찐막? 이거 진짜 하면은. 저 무조건 12시 이후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형. 응. 자르반 위주로 하세요. 자르반은 거의 완성형이라 이제. 지금 돌릴 필요 없지 않나? 네. 이게 좀 더. 그 단련하고 단련하면 더 강해지니까. 자르반 위주로.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카직스도 괜찮. 카직스도 괜찮은데. 자르반 위주로 하세요. 자르반이 더. 네. 자르반이 사기니까. 아 알겠습니다. 가두면. 그. 뚜벅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연계도 쉽고. 카직스는 따로 놀아 하잖아. 카직스? 그니까 카직스. 그 한타 때 어떻게 해야되나. 한번 배우긴 해야할 것 같아. 암살 들어가야돼. 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자르반 위주로 하세요. 네? 자르반 위주로. 생각해볼게요. 네? 네. 생각해볼게요. 카직스. 혹시. 그거 돼요? 네. 뭐. 환불. 어? 환불. 실수로라도 클릭할까봐. 아 카직스요? 스킨까지 샀는데. 아까 봤죠? 그럼 스킨도 환불. 골드컵. 옛날 그거. 스킨이에요. 혹시 되나요? 아뇨. 고단백 미래식량.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카직스도. 가십쇼. 자르반도 플레이 좋았습니다. 자르반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자 여러분들.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모레 봐요. 수요일 날 봐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